자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정말 잘 어울리는 게임이죠 땅따모 게임 칼들고 칼놀이하는 그런 어린이 게임 저번에 거 이어서 하죠 캠페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끝낼 수 있겠다 여덟 여덟개 여덟개 남았네요 깝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아 맞다 저번에가 생각나는군요 분명히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튕기는 바람에 게임을 접었죠 우와 푸셨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 가고 가자 눈치를 살피고 눈앞에 있는 것부터 먹으러 가자고 갓자 어? 이거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루트 성 같지 않아? 아임 그루트 하는 걸 비슷하게 들리지 않아? 안 돼의 엄마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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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checking 야 야 야 야 내 전혀잡들 저NIE 야 저 녀석들 막아 잡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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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олучилось 어 그렇지 그렇지 잠깐 들어와 잠깐 들어와 잠깐 들어오고 방어군 하나 더 만들고 우리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아니 언제 이렇게 많이 죽었지? 어 뭐지? 이렇게 많이 죽었을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죽었지? 아 파란색이 뺏어갔어 나를 따르라 좋았어 이거를 이걸 먼저 먹고 어 이거 먹고 아오! 이거 먹고 쟤들 들어가니까 쟤들 저거 먹으러 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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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여기 여기 성벽을 부시면 돼 아 아 아 얘들아 이거 이거 부셔 이거 부셔 야 다 어디갔어 다 어디갔어 야 다 어디갔어 아니 쟤들 몇 명이나 해놓은 거야? 아 아 기다려봐 창병 아니 쟤들 쟤들 왜 이렇게 잘하지? 저번이랑 다른데? 아니 투석기가요 그거랑 상관이 없어 이거는 우리 팀이든 적 팀이든 막 다 날라오는 거라 나만 피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야 야 애들 뭉쳐있으면 해결이 안 돼서 갈색 애들 어디갔어? 지금 쟤네 저기 싸우고 있고 어 무빙무빙무빙무빙 무빙무빙 자 들어가 들어가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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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문은 부셨으니까 됐고 창병 올리고 문양 하나 올리고 좀 기다리자 이거 문양 지금 비록 땅덩어리가 이것밖에 없을 없을 지언정 이거 얘들아 가자 최소한으로 가자 아니다 아니다 기다려라 우리 사람을 더 모아서 가자 사람을 좀만 더 모아서 가자 전에 할 때 이렇게 거지처럼 돈이 없진 않았는데 잠깐만 여기 좀 자를게 이상하다 저번에 할 때는 이렇게 돈이 막 부족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시작할 때 내가 효율 효율을 효율을 잃어버렸나 효율성을 잠깐만 간다 간다 자 쟤네들끼리 싸우게 두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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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지그재그 대형으로 지그재그 대형으로 가는거야 지그재그 대형으로 지그재그 대형으로 olo 가라 가라 가 여기 villigo 너가 이 tym finances 널 빨리 뽑아야 되겠네 이거 다 군단병으로 채워야지 안되겠어 군단병 모여 돈이 없는 이유가 우리가 그게 없어서 깃발깃발 깃발만 계속 먹었어야 되는데 초반에 제가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계속 깃발만 먹으러 왔다갔다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쟤네 다 올리고 이거 먼저 먹자 좋다 이거지 얼마 없다 얼마 없다 쟤네 싸워 쟤네 얼마 없어 그렇지 얼마 없어 그렇지 쟤네 얼마 없어 이거 먼저 빼앗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결국엔 제가 이길겁니다 오우 저 멀리서 날라온다 오우 오우 좋아 쟤네들 집 나간다 지금이야 뭐 그새 다 고쳤어? 아이씨 빨리 푸셔 빨리 푸셔 이번엔 너희들 집이 무너지는데 깃발 뺏으러 가네 앙 전화병 끌고가 애들아 모여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야 돼 제발 제발 250 250 안돼 다시 뺏겼어 야 잠깐만 뺏을 의미가 없잖아 야 뺏은 의미가 없어 이거 가자 싸워 싸워 무시하지 말고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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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 가자 가자 우리 진영 이제 여기서 여기서 할 수 있는거야 좋아 좋아 이제 여기가 우리의 집인거야 여기 지킬사람을 만들어 놨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 불렀네 파란색이랑 보라색이랑 싸우게 두고 어 갈색 죽였어 이걸 먹고나면 쟤네들이 나올거야 쟤네나온다 보라색 언제 나와 보라색 언제 나와 나 온다 나 온다 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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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싸워 싸워 아 하 뒤통수를 이렇게 때린다고? 뭐 뭐 죽은 사람 없어? 오 우리가 이겼어?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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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 빨리 만들어지기 전에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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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공격력 그대로 올리고요 피해 피해 우리 맞아 죽어도 맞아 죽어도 우리는 됐어 됐어 문이라도 부셨으면 됐어 됐고 회복비용 하고 세명 두고 나와라 얘들아 여기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린 다시 쳐들어가면 돼 어디 보자 우린 지금 저 가운데 깃발을 뺐으면 되겠지 오우씨 사방팔방에서 날라와가지고 오우씨 사방팔방에서 날라와가지고 어어어 어서 따라와 와아 이곳봐라 오우씨 사방팔방에서 날라와 와아 이것봐라 오우씨 사방팔방에서 날라와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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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비슷해 비슷해 야 좋았어 좋았어 게이드 게이드 수석기가 우릴 도와줬다 아우 날라오는거 조심하고 날라오는거 조심하고 날라오는거 조심하고 지금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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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먹게 남이 두고 도망쳐 아니야 싸워서 가는게 아니 죽어서 가는게 더 빠르다 다 죽여졌네 좋아좋아 하자 얘들아 보라색을 죽이면 되거든 보라색을 죽이면 되거든 보라색을 죽이면 되거든 오 군기 살아있네 안 죽었네 안 죽었네 죽을 생각이 있었긴 하지만 쟤네 문 다 고쳤겠다 보라색을 빨리 멸망시켜야돼 도망시켜야돼 아우 가 가 가 얘들아 가 가 가 가 가 가 좋아 가 문 다시 부셔 우리는 문을 부셔야 돼 앞에서 문방부 시면 돼 가 가 가자 다시 가자 문 고쳐지는거 너무 빨라 게이트 공격력 증가하고 호강 늘리고 끝까지 하자 온다 온다 나 죽여 나 죽여 나 죽여 지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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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네 저거 그냥 그 우리 팀이라고 그거 되고 그런거 아니에요 얘들아 싸울거면 저기까지 들어가야지 왜 다시 나오는거야 들어가 들어가 쟤네 왜 못 들어가고 있어 좋아 지금이야 뒤에서 투석기가 공격할때를 노려야돼 어이 빡세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문 막고있는거 빡센데 왜 나오는거 봐 군기 도망쳐 도망쳐 살아야돼 아니 아니 이런 얘들아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무조건 저 가운데 뺏길 수 없어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아 뭐야 저쪽고 뺏어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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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싸우고있어봐 난 좀 데리고 올게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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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만 가도 뜨거든 어서 나와 가자 쫓아와 최대한 거리 좁혀 아니 쟤네들은 저 깃발 굳이 계속 먹을 필요 없는데 나와서 저러고 있네 아 문 또 부셔야돼 아 근데 공격력이 세져서 우리도 어구 용기 오우 아니 투석기 미친 터키 와 진짜 투석기 진짜 진짜 부셔 버리고 싶다 이거 이거 부시는 법 없어? 이거? 야 이거 공격해, 이거 이거 부셔, 이거! 저거 부셔 미치겠네 일단 다 올리고 이제 계속 강해지는 일밖에 없어서 이대로 계속 무한반복으로 싸워야 돼요 옆으로 옆으로 내가 점프하면 다같이 점프했으면 좋겠다 인기 빨리 와, 뭐하고 있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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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미쳐버리겠네 들어가기 전에 투석기가 문제야, 투석기가 얘들아, 살아있지 그래도 보라색 많이 보라색이 지금 깃발이 하나밖에 없어서 돈이 잘 안 모이거든요 야금야금 갉아먹으면 돼요 야금야금 갉아먹으면 됩니다 야금야금 갉아먹으면 돼요 앉아 아, 아, 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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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 투석기, 진짜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리겠네 앞에서 날라오는 것도 위치가 좋고요 우리 뒤에서 날리는 것도 위치가 좋아 지금 S자 S자로 걷자 좀 시간이 걸려도 S자로 가면 잘 피할 수 있을 거야 S 무빙 S 무빙 S 무빙 아 음악 소리는 좀 줄이는 게 좋겠더라 S S S S 무빙 S 무빙 S 무빙 또 푸셔야 돼 하아 들어가 아, 너무 단단해 앞라인이 앞라인이 너무 단단해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죽어서 또 돌아올려나 다 죽었어? 다 죽은 건가? 아, 이거 방어병을 너무 많이 세웠나? 공격도 안 가는데 방어병 없이 그냥 다 공격병으로 들고 올 걸 안 되겠다 저 방어하는 애들 없애고 아니, 저기 나오질 않아 나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아 아우, 투석기 두 개가 아우, 진짜 미치겠네 아우,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문 문 앞에 뭐가 저렇게 많아 기다려봐, 이러면 두 명을 죽이고 아니, 애초에 쳐들어올 사람 없어보이니까 하나만 하자 쟤네도 어차피 쳐들어오지도 않는다 돈이 너무 많아 돈이 너무 많아 보라색을 없애야 아니, 보라색 친구들이 저쪽 깃발로 나가지 않네 파란색 먹고 들어갈때 저거 하나 먹고 좀 기다려보자 어서 돌아가 그렇지 저기 문 생긴건 어쩔 수 없어 문 어차피 금방 부시니까 아, 아씨 진짜 아, 안 돼 절반이 없어지고 있어 절반이 이것도 파란색 나올거잖아 이런 보라색은 안 나온단 말이야 와, 진짜 트석기 미치겠다 그만 와 나만 공격하는 것 같지 않아? 아, 유독 나만 공격하는 기분이야 진짜 유독 나만 공격하는 기분이야 어서 나와 어서 나오렴 그렇지, 가자 아이씨 좋아 최대한 멀리 날아가보자 뒤에서 오는거 일단 앞에서 오는거 패스 저 멀리 있는건 여기 안 날아올거 같애 여기로 가면 들어가 들어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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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있는 방향으로 던지는게 아닐까? 안으로 들어가 싸워 어 보라색 죽이기 왜 이렇게 힘들어 비 노노노노노 포기하지 않는다 보라색을 부실때까지 쳐들어간다 난 포기하지 않는다 난 포기하지 않는다 아니 방법을 알았어 저거 일부러 저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우리팀을 안으로 좀 끌어들여서 싸워야되거든요 그게 맞아 나 한 번 날라오고 아 일단 아니 미친 얘네들 왜 이렇게 세 아니 얘네들 왜 이렇게 세 아니 얘네들 왜 이렇게 세지? 돈은 내가 훨씬 많았는데 아 쟤네들 군기레벨이 높아서 그런가? 안으로 근데 아까보다 많이 적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한 번에 뚫을거란 생각은 못했지만 이렇게 안 뚫릴 거라고는 야 10분밖에 안 남았어 아 근데 10분밖에 안 남았어도 우리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아 쟤 군기부터 잡아 군기 잡아 군기 잡아 군기 잡아 얘 잡아 얘 잡아 얘 잡아 아 아 아니 쟤네들이 입구를 저렇게 진을 치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네 어 근데 파란색이 더 셀 텐데 아 그래도 군기레벨이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아 근데 군기레벨이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아 근데 그래 저 쟤네 둘이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놓자 차라리 차라리 어 어 어 이거 아닌데 야 잠깐만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우리집 우리집 야야야 우리집 야야야야 쟤네 뭐야 야 쟤네 뭐야 갑자기 왜 움직여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방어병 한 명밖에 없는데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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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문 부시고 도망간다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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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아니야 아니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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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파란색이 싸운다 아 여기 애들은 싸워 공기 잡았어 됐어 됐어 어쉬 야 야 야 이 이건 예상을 못했네 지금 쟤네들은 싸우고 있지 하나 죽이고 지금 방어병 한 명이냐 방어병 한 명이지 방어병 하나 더 간다 간다 쟤네들끼리 싸우러 간다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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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차지하러 가자 이거 먹고 가자 좋았어 보라색이 지금 깃발 간다 깃발끼리 싸우러 간다 우리 깃발 뺏으러 간다 좋아 지금이야 지금이 기회야 자 가자 집 털면 돼 얘들아 집 털면 돼 아 미친 개쎄 아니야 야 문 부셔야 돼 문 부셔야 돼 아 그새 돌아왔어 아 그새 돌아왔어 아 그새 돌아왔어 애들이 비 어디야 비 어디야 아 저기 아 보라색이랑 똑같은 위치가 되어버렸네 근데 군기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내가 싸워야지 올라가는 건가 아 초당 체력 하나 올릴까 안 되겠다 초당 체력을 올리는 게 좋겠어 너무 빨리 죽는 게 문제야 너무 빨리 죽어 가자 어 쟤네 나간다 싸운다 싸운다 5분 남았어 그래도 이 상태면은 내가 이기거든요 아 다 먹기 쉽지 않네 와 타이밍 뭔데 빨리 모여 빨리 모여 빨리 모여 이것만 없애고 자 이거 빨리 우리가 먹고 여기서 군사 뽑아내는 거야 오케이 하자 쟤네 저거 먹어봤자 소용없어 아니 저기도 만들 수 있다 했지 참 쟤네 잡아 쟤네 잡아 아 아 집 아니지 야 이걸 뺏어 깃발을 뺏고 야 이거 지금 중구난방 됐는데 큰일났네 이거 깃발을 뺏어 이걸 뺏어 잡아 저거 잡아 저거 잡아 그리고 다시 돌아가자 본진으로 일단 돌아가 보라색 전멸 오케이 좋았어 제일 센 놈 잡았다 그렇지 쟤 잡아 쟤 잡아 아 잠깐만 우리 인원이 체력 올리고 안 돼 이거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동점이야 무조건 이겨야 돼 오 그래도 힘은 우리가 더 센가 보다 하자 쟤네도 나온다 오케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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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리고 빨리 공급해서 이겨야 돼 빨리 와 빨리 와 제발 이겨야 돼 제발 우리가 이기기를 부탁 어 이겼어 이겼어 야 쟤네 또 나와 이거 같은거 반복인데 큰일났다 쟤네도 우리랑 똑같은데 이거 투석기가 투석기가 힘을 좀 줘야 돼 우리 사람 왜 이렇게 없어보이지 진짜 투석기 미쳐버리겠네 아 이거 동첨되면 누가 이기는거야 다시 해야되나 오 이러면 이득이지 아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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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들어 가자 투석기 조심하고 아 근데 우리 군기가 없어 아우 여깄다 아우 샛 약간 옆으로 돌아서 아아 아아 아이씨 망했다 아이씨 망했다 망했어 망했어 싸우면 우리가 계속 이기는 것 같은데 내가 죽질 말아야 되나 내가 안 죽는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아아 그래도 포인트를 많이 얻어서 내가 이겼다 대박 대박 아 이 진영 말고 좀 포인트를 많이 모아야 되는구나 계속 막 뺏고 그래야 되는구나 6레벨 아니 얘네들 그 군기가 왜 1레벨이야 뭐야 이거 아 하긴 그럴만하다 얘네는 안 싸웠어 얘네는 계속 자기네 땅들만 왔다갔다 했으니 군기가 약할 수 밖에 없지 어 자꾸 거기가 왔다갔다 했으니까 자 다음 암 전투 가도록 하죠 어 그거 왔다갔다 하는 것 밖에 안 돼가지고 어 얘네 뭐야 가자 가자 이게 뭐지 자 맵을 보자 와 여길 뺏어야 되는 거야 좋았어 좋았어 여기가 나온게 이쪽인가 어디로 나가야되지 아 일로 나가면 아 이쪽으로 나 노란색을 치러 가자 땅을 땅을 온다 온다 아 벌써 창병 뽑아왔어? 와 뭐야 창병을 뽑아왔어? 기다려봐 어디로 나가야되 오 이겼어 아니 이겼어 뭐야 우리가 이렇게 강했던가 온다 온다 싸워 싸워 이렇게 먹으면서 싸우면 돼 이거 내가 안싸우면은 군기가 안생기는 것 같아 아이 그거 그게 안생기는 것 같아 업그레이드가 안되는 것 같아 가자 내가 싸우긴 싸워야 되나봐 아 우리애들 잘한다 잘해 가자 가자 다음 위치 다음 위치가 어디냐 오 이 뒤쪽에도 있었네 오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오 졌어 너네 그거 먹으러 올거면 우리가 이거 먹으러 간다 그거 먹을거면 이 뒤에꺼 먹을거지롱 아 뭐야 아니 뭐야 우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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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집 우리집 어떻게 된거야 다시해 다시해 야 어떡하지 살아날 방법이 있나 오히려 좋아 오히려 죽으려나 오히려 죽으려나 쟤네 싸울때 이리와 이리와 쟤네끼리 싸우라 해 쟤네 저거 먹으러 가나 쟤네끼리 싸우라 해 자 자자자 자 우리가 살아날 방법은 이것뿐이야 지금 우린 여기서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어 쟤네 저기서 만들어진다 How old 와 이거 살아갈 방법이 있어가 진짜 까 자 야 저거 잡아 마지막까지 잡아 얘들아 저거 잡아야돼 어 설마 파란색 만났나 아니 야야야야야야 이거 맞냐 이거 저 파란색 애들은 어딨냐 야 이거 싸우라 해 지금이야 지금이야 우린 여기서 만들 수 있다고 우린 여기서 만들 수 있다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야 잡아 됐어 지켰어 대충 지키고 우리가 저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냐 애들아 거기 싸우지마 비가 어디지? 아 저 안쪽인데? 노란색 실을 말려야 되는데 야 쟤네들이랑 싸우지마 가자 가야돼 저 노란색이 뺏고 있는거 뺏으러 가야 돼 아냐 아냐 애들아 애들아 아냐아냐 애들아 따라와 따라와 쟤네 인력을 여기 끌고 오면 오히려 이득 볼 수도 있어 안 돼 저거 다 뺏기면 친다고 안 돼 공기 올라갔어 안전이 뭔지 보여주지 여기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와 진짜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다시 하는게 답인가? 노란색이 나만 공격해 야 노란색 파란색이랑 싸우라고 파란색이랑 싸우란 말이야 싸워봐 빨리와 빨리와 아 이쪽이 아니야 그렇지 쟤네가 문 부시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를 먹고 어? 빨리와 빨리와 우리가 여기를 먹고 그 다음 어디지? 아 저 안쪽에 비를 먹어야 돼 진짜 저걸 먹어야 돼 다른거 다 뺏기는거 그렇다치고 노란색 없애야 돼 노란색 없애고 성장해야 돼 가 가 노란색 이쪽으로 올 거거든요 분명히 노란색은 저기서 나타날 거니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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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만 없애면 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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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싸워 그렇지 오 좋아좋아 어허 좋아좋아 나 칼질 좀 늘었다잉 오케이 노란색 전멸 아 파란색이 뭐었어 기다려봐 하자 저정도 이던이면 잡을 수 있다 이제 밖으로 나오는 녀석들 해치우면 돼 됐어 됐어 죽어도 상관없어 됐어 에이 야 잠깐만 아 여기가 있잖아 아직 안죽었어? 붕기 죽어 됐다 하자 이거 먹고 이제 쟤네는 다 본진이거든요 저기가 할 수 있어 8분만에 노란색 씨를 말렸으니까 할 수 있어 방어벽이 없는 곳이긴 하지만 가자 가자 오호 어딜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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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마 아우 아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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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네들 머리에 아 이거 언론 올려줘야지 그 다음에 게이트 부시는거 올리고 중기 시간 올리고 아 이걸 올려야되는데 야 잠깐만 아 저거 부셔 기다려봐 좋았어 이거 올리면 돼 야 문 부셔 문 부셔 문 부셔 문 부셔 최대한 문 부셔 어 어우 너무 약한데 호각을 여기 쓰기엔 너무 아까워 안에 지금 대기하고 있어 얘들아 이거만 부시면 돼 계속 좋아 좋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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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들 이리와 안돼 이리와 이리와 저거 잡아 저거 잡아 저거 잡아 저거 잡아 우린 여기서도 만들 수 있다고 우린 여기서도 만들 수 있다고 문기 잡아 문기 잡아 됐어 됐어 어우 저기 벽이 있어서 뚫기가 어렵네 아냐아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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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가 여기서 공격력 더 올리고 안돼 죽는건 좀 에바였다 나 이거 죽으면 안되는데 다 죽었어? 아 싸우고 있다 다 죽었어? 싸우고 있다 가 아 자 그럴 때 그럴 때 이리로 들어가는거야 그렇지 그럴 때 이리로 들어가는거야 아아악 아니 돌격 돌격! 얘들아 흩어져서 싸워 맞지 말고 싸워 안돼! 분기 죽었어 저거 잡아 저거 잡아 디어 어디야? 아 쟤네들 밖으로 나갔어? 그래 우리가 안쪽을 차지하는거야 이제 우리가 안쪽을 차지하고 여기 지키고 있어봐 여기 지키고 있어봐 좋아 내가 혼자서 싸우는 용맹한 모습을 보여주지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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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이리와 이리와! 아아악 됐어 됐어 얘들아 이거 먹자 이거 이거 먹고 여기서 키운 다음에 이거 못 들어오게 막자 그냥 차라리 이게 맞다 여기에 방어병을 많이 둘걸 그랬나봐 자 이 역경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연명이 열려서 해결이 되려나? 쥐를 아직 못 먹었는데 어쨌든 문 잘 만들어지면 우리 영역이니까 일단 두... 아니다 쟤네가 돈이 장난 아닌데 우리가 이걸 먹고 우리가 이걸 먹고 와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걸 먹고 이걸 먹고 일단 쟤네를 한번 처리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이씨 아이씨 일단 돌아가자 안에 먹어야 돼 저 안에 있는걸 먹어야 돼 저쪽 문을 사수해야되겠... 뭐야 저쪽에 애들 있었잖아 야 저거 죽여 아 이거 먼저 먹자 야 저거 죽여 얘들아 얘들아 움직여 얘들아 이거 먹고 와 얘들아 이거 먹고 와 저거 잡아 저거 잡아 야 우리 군기 지켜 저거 왜 왜 니가 들어가서 싸우고 난리야 아야야야야 왜 너 혼자 용맹하게 그렇게 싸우는거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니 와 이 허허볼판 뭐야 야 문 부시고 들어왔어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오는걸 막아서 키울걸 그랬나봐 먼저 나가지말고 아 쟤네 먼저 죽여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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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거면 싸우고 말년 말고 아니 이것들이 그치 먹어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지 쓰읍 내가 보기엔 못 이기겠는데 이거? 못 이겼어 못 이길 것 같아요 흠 그 최소한의 병력을 놔두고 움직이고 싶은데 그 최소한의 병력을 놔두고 움직이고 싶은데 완전히 벽을 넘어서 와야되가지고 안오는거 같은데 아 큰일났다 저거 뚫리면 안되는데 이것만 먹고 돌아가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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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저거 뚫리라 싸워 그거랑 싸워 간다 집에 간다 어? 안돼 안돼 집안에 털립 안돼 어우 너무 넓어 아니 뭐야 야 문 열어 야 아 문 열어 큰일났다 망했다 사이가 너무 심한데 다시 할까? 다시 하는게 맞는거같아 다 털리게 생겼네 아 우리 경비병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잠깐만 이거 한번 먹고 여기서 만들자 저 위에서 고군분투하는 한 명 보이세요? 용맹한 전사 한 명이 저 위에서 혼자서 저렇게 죽이겠다고 야 군기라도 올리게 이 안엔 지켜야된다 야 공격해 지켜야돼 지켜야돼 내가 죽여줄게 내가 죽여줄게 지체가 산더미네 비켜 비켜 너네 군기 없잖아 이 안에는 지켜서 다행이다 이 안에는 지켜서 다행이다 이 안에는 지켜서 다행이다 와 진짜 미치겠다 이길 순 있으려나 모르겠다 애들아 힘내 애들아 힘내 저기나 우리나 저기나 우리나 공기부터 죽여 무한 증식이다 아우 미치겠네 뺏을 순 있으려나 몰라 아우 우리 군기 죽었어 군기는 내가 지켜야하는 건가 아니 이거 왜 여기서 나오는 거야 맹맹하게 싸워라 계속 만들게 싸워라 얘들아 계속해 계속해 그러보니까 돈도 많은데 돈도 많은데 다 울려 돈도 많은데 다 울려 야 이거 더 잡아 더 잡아 야 쟤네들 두 명이서 나오는데 이거 맞냐 이거? 뭐? 아... 아... 이 무한 반복에 늪해서 나가야... 하는데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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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 누굴 잡아야 공기가 좀 오를텐데 와 돈 많은거 봐 쟤네 어그로를 내가 끌어야겠다 그게 맞겠다 됐어 체력 좀 올려봐 아 그니까 여기가 제일 좋아요 좋은 자리를 주긴 했어 이거 앞에 있는 깃발을 먹고 싸워야 좀 뭐가 되겠는데 그래야 쟤네가 조금 덜 나오지 야 몇명 몇명 이리와 차라리 나한테 어그로 끌려라 이리와 이리와 그렇지 이리와 이리와 그렇지 안 돼 안 돼 내가 역시 먼저 죽는게 맞았어 내가 먼저 죽는게 맞았던거야 돈이 없어 돈이 큰일났다 돈이 없다 아 다시 합시다 망했어 망했어 아 돈이 없어 망했어 와 여기를 보니까 아니 이거 창병까지 올리고 그냥 방어병을 여기 세우는게 맞는거 같다 여기에 일단 아 둘 셋 넷 다섯 다섯명 세워 너네들 잘 지켜라 그 다음에 창병 뽑고 다섯명 쓰는건 조금 과한거 같긴 한데 온다 온다 야 우리가 나가야되는데 아이씨 야 이거 뿌셔지게 둘수 없는데 여기서 휘두르면 맞지 않을까 아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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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했다 야 집 사방에서 오는거잖아 아이씨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어떡하냐 아까랑 다른 야 너네 아까랑 다르잖아 얘네부터 처리해 모르겠다 저거 저거 저거부터 처리해 저거 저거 처리해 저거 저거 처리해 야 너네들 그 안에서 왜 안나오는거야 선생님 나오세요 그 공주님 나오시라구요 아직 쟤네들은 왜 쟤네들은 왜 미쳐버리겠네 야 다시 해 시작부터 미치겠네 이거 양쪽에 병사들부터 두고 하나 둘 셋 넷 이야 진짜 돌아버리겠네 지키는게 먼저다 이게 성을 지키는게 먼저야 이걸 올리고 창병 올리고 야야 방호병 밑에서 뭐해 야 밑에서 뭐해 너 버그 이 밑에 너 이거 아씨 나 돌아버리겠네 쟤 쟤 아 위에 있는 애가 죽었어 아 아 버그 진짜 밑에 있는 애가 저런식이면 어떡해 아니 4명씩 두면 8명인데 이게 맞으려나 4명씩 두고 4명씩 두고 상병 이거 올리고 이렇게 돈 생길 때마다 이번엔 좀 올라가 이번엔 좀 올라가 아 이번엔 좀 올라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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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 얘들아 제발 아 나 미쳐버리겠네 오른쪽에서도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저 노란색은 지키고 있는거 같은데 여기부터 막아야겠다 아 미치겠다 노란색도 부서졌다 노란색도 부서졌다 아니 아니 방어병이 쓸모가 없어 아니 얘들아 거기 맞아 싸워 거기 맞아 싸우라고 아니 잘못 눌렀다 얘들아 얘들아 싸워 여기서 만들어야돼 얘들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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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싸우라고 낙댐 말고 얘들아 제발 가서 싸워 제발 가서 싸우라고 대댓 줄 수 없어 이번에 노란색이 돈을 잘 벌기 시작하네 이번에 노란색이 돈을 잘 벌기 시작하네 미쳤네 가서 데리고 올게 아 미치겠네 이보세요 왜 당신들은 나가지 않아요 방어병 어그로 내가 끝나 아니 이번에 파란색 들어왔어 미친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보다 더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거 쉬운 맞잖아 그치 돈을 이렇게 쓰면 안되는건가 민병으로 다 뽑아보자 민병으로 뽑고 여기 애들을 쓰고 민병을 뽑고 위에서 공격하는 걸로 하고 저기는 일단 우리가 부서지면 해야겠다 공격해서 들어오는건 똑같다 일단 창병 많이 만들지 그게 맞겠다 한쪽 방향으로 나가서 문을 지키는게 맞겠다 양쪽에서 저렇게 공격하니까 한쪽 문은 그냥 부서지게 둘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 그럼 이쪽을 먼저 가지 말고 이쪽을 먼저 와야돼 너네 먼저 올라가 빨리 쟤네 오기전에 올라가라 내가 문 앞을 지키자 야 근처에 못오게 해 근처에 못오게 해 아 문 닫혔어 미친 안돼 야야 문 열리게 해줘 야야야 아 망했다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딨어 자 여기를 하나 둘 셋 네명 지키게 하고 두명에다가 내가 막아서고 있을거야 내가 막아서고 있을거야 자자자 모여 빨리 나와 그렇지 같이 나와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아니 문이 안열려 문이 안열려 문이 안열려 문이 문이 안열려 문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한쪽 방어선만 이렇게 두는거 맞나 오른쪽 왼쪽이 계속 오는데 오른쪽 왼쪽이 계속 오는데 우리 질텐데 오케이 오케이 잘 안열려 잘 안열려 싸워도 된다 이거 이겨 이거 분명히 이겨 오케이 이거 이제 저쪽 저쪽 막으러 가자 여기는 분명히 얘들아 빨리 빨리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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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오른쪽에 또 올텐데 저거 아 문 또 부셔 싸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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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면은 계속 같은 것 밖에 안되는데 아니 미친 노란색 들어왔냐 아직 안들어왔어 아 빨리 좀 잡아라 빨리 좀 아 빨리 좀 잡아라 빨리 좀 아이씨 왔다 들어왔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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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치겠네 내가 보기에는 이거 막으면서 병력 키우는거야 확실해 이거 막으면서 병력 키우는거야 이거는 공격이 아니라 아 오이씨 엄청 많다 으흐흐 그러면은 파란색이 먼저올거 같은데 기점속도 할까? 아 이거 이거 공격말고 돈을 할까 나중에 돈도 문제가 생기는데 깃발 점령 속도 하자 이건 다른 의미로 깃발 점령 속도를 해보는게 혹시 어디야 저쪽이다 저기다 쟤들이 지금 이제 번갈아 가면서 오거든요 파란색을 먼저 먹는게 낫겠다 아씨 진짜 미치겠네 밖을 나갈 수가 없다 밖을 나갈 수가 없어 야 뭐해 뭐해 왜 안싸우고 뭐해 안싸우고 뭐하는거야 공단병으로 올리고 공단병으로 올리고 아니 굳이 힘들게 왜 저렇게 싸우는거야 야 일로와 쟤들 그냥 쫓아서 내려오게 해 야 이제 저기 지켜 이제 여기 지켜 여기 자자 공정력 올리고 여기 방어 방어선 애들 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우리 안돼 우리 궁기 죽으면 안돼 아니 도대체 이거 떨어질 때마다 왜 낙댕 나오는거야 여기 됐어 내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 여기 방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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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추가하고 아우 미치겠네 같은 자리를 몇번이나 고수해야되는거지 온다 온다 또 온다 야 너 그앞에서 뭐해 야 너 그앞에서 뭐해 아 진짜 방어병에 도움이 안되네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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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물 올리고 야 노란색 들어왔어 노란색 들어왔어 야야야야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안 돼 저거 먹기 할 수 없어 안 돼 저거 먹기 할 수 없어 다시 또 체력 올리고 복욕 올리고 또 온다 온다 저기 또 온다 아 또 온다 또 온다 아 여기 방어병 다 죽었나 아씨 그럼 여기 방어병 올려 아아 나 미치겠네 또 왔어 얘들아 빨리 좀 잡아봐 쟤들 붙잡아줄게 야 붙잡아줄게 붙잡아줄게 일로와 빨리 빨리 붙잡아줄게 됐어 됐어 아들 못들어가게 오 그렇지 그렇지 됐어 어우 정신없다 여기에 세명 두고 또 어디가 먼저 오냐 파란색이 먼저 오겠지 또 하나 하나를 먹어야겠어 하나를 먹어야겠어 하나를 먹어야겠어 집 밖을 나가면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어 어업 어업 안돼 집 지켜 야 집 지켜 기다려 온다 야 집 지켜 집 지켜 집 지켜야돼 야 집 지켜야돼 집 지켜야돼 집 지켜야돼 이리로 이리로 나 쫓아와 찍혀 밖에 있는 군사들 다 져버렸네 군사들 다 졌나봐 됐어 됐어 다시 여기 들어가 와 이거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거 맞아 그래서 45분인가 방어병이 도움이 안되네 도대체 방어병은 뭐에 도움이 되는거야 오 뭐야 방어병이 다 죽였네 방어병이 다 죽였네 몰라 쟤 도망가니까 우리 이거 먹자 하나정도 먹어서 돈을 더 벌어야겠어 돈 차이를 늘려야지 이거 아 또 온다 미치겠네 미치겠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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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가자 가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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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돼 저거 저거 노란색은 그렇다 치고 노란색은 그렇다 치고 너 차라리 날 죽여 나 안에 들어가야 돼 설마 저기서 나오는거 아니겠지 대박 안에서 나오게 해줘 그렇지 안에서 나와야 돼 안에서 나와야 돼 안에서 나와야 돼 안에서 나와야 돼 저거 다시 뺏어야 돼 자자 싸우고 있어봐 나 안에서 데리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안에서 데리고 올게 제발 제발 빨리 나와 와 망했다 파란색 나오는데 큰일났네 얘들아 이렇게 싸워야지 파란색 지금 앞에 있거든? 저거 뺏어 저거 파란색 이제 문 부시기 시작했거든요 아 비켜 비켜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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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망했어 아 나 이거 또 망했다 와 진짜 망했는데 아 너무 어려워 음 그니까요 진짜 여기 너무 어려워요 아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저 앞에서 바로 저렇게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바로 들어가지? 그냥 버리고 빈 곳을 가라고? 집을 버리고 그냥 나가봐? 집이 아니라 여기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오래 버티네 우리 수비군 딱 보니까 아까 그 클레오파트라 지키는 거 도전 과제인가봐 이걸로 돈이나 좀 돈을 버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저 녀석들 생각보다 뭐지? 쥐가 왜 안 먹혔지? 쥐가 안 먹힌 이유 아는 사람? 쥐에 내가 수비병 안 해놨는데 E는 수비병이 다섯 명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나? 뭐지? 버그? 뭐야 버그인가? E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애들 다 어디갔어? 뭐야 버그인가? 버그인가? 맞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는데 야 거의 껴 3파전에 공수 올리고 와 개웃기네 그러면 이제 쟤네 군대 보이는 곳 다 처리하면 되겠다 아싸 쟤네 둘이 안 싸우는 줄 알았는데 쟤네 둘이서 싸워서 내가 이득받다 아까는 내가 노란색 먹고 있을때도 저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거든 어 잠깐만 이거 수비병이 없어서 한번 지키고 가자 한번 갔다 가자 수비병을 좀 만들어 놓고 가면 괜찮을 거라서 생각보다 센데 야 잠깐만 기다려봐 야 일로 안으로 끌고 와 일로 끌고 와 야 안으로 끌고 와 이게 훨씬 이득이야 이게 훨씬 이득이야 먹기가 힘들어 이거 그냥 내가 바깥에 나가야겠다 저기서 저기서 군사를 좀 키워오던가 얘네들 왜 쫓아오니 저리 안가? 여기 우리 안 뺏겼지 아 여기선 안되네? 야 잠깐잠깐 아니 이제 여기선 안되네? 야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야야 살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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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된다 살아야된다 야 다 잘하다가 망칠수도 있다 다 잘하다가 망칠수도 있어 두 창을 다 올려 두 창을 다 올려 됐어 싸워 싸워 야야야야야 아 잠깐만 쟤네들을 끌고 가야돼 얘들아 일로와 얘들아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여기서 싸워야돼 얘들아 여기서 싸워 얘들아 여기서 싸워 얘들아 여기서 싸워 그렇지 싸워 그렇지 야야야야야 아야야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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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들 멀리서 올거야 이제 됐어 됐어 엉어병들 만들어놓고 깨끗하게 왜? 깨끗하게 잘 처리했나? 가자 온다 온다 서방했어 서방했어 다시 다시 가자 가자 안 돼 우리 궁기 쟤네들 생각보다 센데? 생각보다 센데? 저 자식들 쟤네들은 방호병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방호병을 쓸 필요가 없어서 그래 여기 두 명만 더 물리자 그렇지 그렇지 죽어 가자 쟤네 온다 쟤네 온다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이거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빨리 가지마 가지마 일단 지켜 됐어 때리고 때리고 또 궁기 올리고 가자 여기서 아마 한번 군사를 잃을 거야 좀 군사를 아마 좀 잃을 거라서 내가 먼저 죽어야 돼 야 이리와 나 죽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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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네 얘들아 여기 부터 뭐야 내가 더 센게 내가 더 세네 됐어 됐어 하나 더 어딨어 삐 어디있어 삐 어디있어 삐 삐 어디야 저쪽이다 이거 인원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쟤네 돈이 있나? 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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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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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이리와 따라와 안 돼 안 돼 이거 먹으면서 싸워야 했는데 no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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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엠을 밀어넣어 내가 내가 해결할게 아 헛 앙 아깝다 아깝다 하 нрав 완전 아깝다 너무 아깝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되냐 온다 온다 가자 쟤네 돈이 없어 돈 이제 돈이 없어 이겼다 날 따라와 무조건 깃발 둘러싸고 싸워야돼 가자 이겼다 이겼다 드디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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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이겼다 드디어 이겼다 너무 힘들다 아 너무 힘들어 드디어 이겼어 아 진짜 친구들 끈질기네 아 너무 힘든데 뭐 오늘 끝낼 수 있다고? 절대 못 끝내 두번째 전투가 이렇게 힘든데 밑에는 어떻게 이겨 아 참내 이겼다 한번 해볼까 다음 전투 와 빡세다 빡세 무작정 싸우면 안된다는걸 방금 싸움에서 배웠죠 오 영역이 너무 넓은데 세명 두고 앞에 하나씩 먹으면 된다 이거지 넌 처음에 이걸로 시작을 해야되겠다 에이 얘들아 얘는 일로 갔으면 보라색은 절로 가야지 내가 일로 가야겠다 얘도 사이좋게 먹어야지 내가 좀 늦게 먹었네 이러면 차이나는데 아 우리 집 이 주식들이 바로 우리 집으로 와 아 이걸 바로 우리 집으로 와 왜냐 이곳에서 이곳에서 가사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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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곳에서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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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잔뜩 뽑아 쟤네가 오는지 안오는지를 봐야겠다 누구랑 먼저 싸워야 되냐 B 돌아가냐? 보라색이 하늘색 걸 먹으러 갔을 거야 그러면 이걸 먹었을 때 하늘색은 보라색한테 가겠지? 내가 돈 차이가 딸리고 있어 큰일 났어 그럼 이제 보라색 깃발을 뺏으러 아니 B가 뺏기는데? 잠깐만 보라색 깃발을 뺏고 야 이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다시 집에 가서 병력을 키워와야겠다 하나를 계속 괴롭히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지금 보라색이 잘 커가니까 보라색을 괴롭히는 게 확실하긴 한데 아니 파란색을 괴롭히는 게 확실한데 창병인가? 아무도 싸울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 그럼 내가 파란색 집에 꼬장을 부리면 돼 저기서 만나겠다 D가 알았어 이러면은 가자 죽는 한이 있더라도 파란색 집문을 부시고 오자 됐어 됐고 황병을 만들고 B를 또 뺏기네 병력을 잃게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 우리 팀 죽는다 싸워라 얘들아 싸워라 오는 길에 B랑 만나서 싸워라 B에서 싸워라 용맹하게 싸워라 가사 야 끌고 오면 어떡해 야 끌고 오면 어떡해 야 끌고 오면 어떡해 아우씨 이 깃발을 올리는 의미가 없잖아 이쪽으로 끌고 오면 어우씨 아우씨 야 이러면 너무 깃발 손해보는데 아 깃발 손해인데 어떡하지 보라색이 처음에 깃발 3개를 먹어서 그래서 그런거라 보라색이랑 하늘색이랑 싸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거든요 나 온다 너네 수비 범위엔 들어가지 않을꺼야 이리와 보라색 힘내라 파란색을 없애라 아 뭐야 이쪽 막혀있는 길이네 아이씨 저기 지나가고 싶지 않은데 이럴때 씨 어디야? 씨가 어디야? 아 씨는 아내구나 보라색거를 하나 뺏어서 보라색 나온다 나온다 야 둘다 나온다 둘다 나온다 둘다 나온다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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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둘이 싸우게 만들어 쟤네 둘이 싸우라 해 쟤네 둘이 싸우라 해 쟤네 둘이서 싸워서 가져가라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괴롭히고 있는겁니다 보세요 지금 분탕을 터놓고 갔잖아요 내가 이 상태에서 쟤네들 싸우고 깃발 싸움하니까 보라색 문을 보라색 집에 가서 보라색 문을 문을 부시면 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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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부셔 얘들아 공속이야 공속 내 집에 지금 아무도 없어 집에 아무도 없어 집에 아무도 없어 집에 아무도 없어 집을 먹어 집을 먹어 집을 먹는게 중요해 집을 먹는게 중요해 집을 먹는게 중요해 방어병 있으니까 좀 참아보자 보라색이 우리집 갈거 같긴 한데 4명이서 지켜봐 미끄럼 오잦깐만 더 만들어야 아니야 얘네들아 여기서 만들 수 있을텐데 아씨 이리와봐 이리로aggio 이리로 차라리 끌고와 우리 쪽으로 유리한 데서 싸우게 해야 돼 이리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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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ember 이리와 이리와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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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기 붕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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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궁기 살려 저기 뭐야 깃발뜨네 살려 됐어 됐어 야 쟤네 뺏기가 쉽지가 않네 돈이 많아서 야 우리집 간다 야 우리집 간다 이거 뺏으면서 가 이거 뺏고 가 이거 뺏으면 돼 이거 뺏어 일단 몸 부시는데 좀 걸릴거야 일단 이거 뺏어 지금 파란색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거든 됐어 됐어 힘내라 얘들아 세명이서 어떻게 할 수 있으련진 모르겠지만 문야 고치면 되니까 얘들아 들어와 좋았어 됐어 됐어 보라색 전멸 돈 제일 많은 친구들 없앴다 뭐야 아직 살아있어? 쟤 잡아 쟤 잡아 됐어 됐지 하나만 더 만들고 가자 둘이서 둘이서 잘 지켜 둘이서 잘 지켜 이제 저기만 공략하면 되거든 저 파란색이랑 계속 전쟁해야 돼 돈이 좀 비슷해지고 있어 내가 보라색 죽이는 사이에 둘이서 올릴 수 있는걸 일단 다 올리고 돈은 많으니까 돈은 많으니까 공기기 스폰 줄이고 나 온다 나 온다 뚝창 쿨타임 줄이자 온다 온다 너네가 이길까 우리가 이길까 싸워 우린 군단이라고 군단병이라고 우리가 더 세다고 우리가 더 세다고 우리가 더 세거든 어 근데 쟤네 수비가 너무 많은데? 야 이거 문이라도 부시자 이거 문이라도 부시는 걸로 하자 와 쟤네 쟤네 수비 너무 많아 아 아씨 망했네 여기 어디야 보라색 기지네 좋아좋아 나쁘지 않아 문 부셨어? 못 부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눈앞에 있는 깃발을 먹자 어 저기 수비에 몰빵했어 뚫기 어렵다 문은 부셨다 문은 부신 것 같은데 문은 부신 것 같은데 어서와 좀 빨리 좀 달려라 얘들아 빨리 좀 와 빨리 언제 나오냐 이거 깃발 든 친구 오케이 쟤네들 돈을 계속 쓰게 만들어야지 이제 아 아 아이 미친 두 창을 우린 계속 간다 무조건이다 무조건이다 들어가 들어가 싸워 들어가 싸워 들어가 싸워 무조건 싸워 빡세네 이거 먼저 올리고 했어야 되는데 데이트 부시는거 문만 부수면 계속 쳐들어가면 되니까요 빨리와 빨리와 어 힘들어 이거 진짜 힘들다 아까 전에꺼를 내가 쉬운데 어렵게 했던거 같기도 하고 이런식인거 보면 어 쟤네 나갔다 오케이 야 빨리와 집을 버려? 집을 버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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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버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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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가 아 제발 수비병 수비병들만 좀 제발 제발 얘들아 좀만 버텨줘 좀만 더 버텨줘 아이 쟤네들 다시 돌아왔네 빈집터리 했었는데 아쉽다 도전과제 아 아쉽다 빈집터리였는데 먼저 처리하고 들어가도 됐을 것 같아요 먼저 처리하고 쟤네들 깃발 먹으러 나올 때 좀 기다려보자 기다리면 나올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런 문이 문이 생길 것 같은데 좀만 기다리자 기다려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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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다려 얘네 분명히 나올거야 준비 한쪽 수비수만 공격할 수 있게 오른쪽으로 전진 저 멀리 있는 애들은 공격 못하게 돌아서 가자 여기서 여기서 자 자 일렬로 서 일렬로 서서 자 투창 아잇 아잇 덕거리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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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여기 붙어 봐 애들아 여기 붙어 봐 애들 여기 붙으면 돼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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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서 가 문 부셔 문 부셔야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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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시는게 좋은것 같다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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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자식들 생각보다 잘 버티는데 한 번에 이길거란 생각은 안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방어군이 필요없지 가자 방어군이 전혀 필요 없지 한 번에 다 간다 나 온다 어디로 오냐 이 깃발로 오는 거야? 미쳤어? 아래로 가야지 아래로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아 공격해 공격해 어 공격해 안 돼 나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됐는데 얘들아 저 몇몇 살아있니? 도망친다 도망친다 쟤네 군기 나오기 전에 가는 게 좋은데 빨리 와 끌고 나와 그래 끌고 나와 끌고 나와 됐어 됐어 쟤네들 몇 없을 거야 여기 몇 명 죽었어? 아 쟤네 수비가 장난이 아니네 게싸 아 여기서 나이스 히힣 50% 난 engineer 나 Down 이건 아니지 않니? 와 뚫기 너무 어려운데 돈 차이가 이렇게 심한데 어떡해 쟤네 군기가 몇이야 다 뚫고 들어가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지? 수비를 어떻게 죽여야 되나? 수비부터 죽여야 되는데 아니 수비가 너무 세 어떻게 하든 내가 이기긴 하는데 정복을 못하겠네 어쨌든 내가 땅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기긴 하는데 쟤네들이 안 나와 나왔을 때 가고 싶은데 시간을 벌어주는 것밖에 안 돼서 나 뒤로 좀 가서 이럴 때 사진이라도 한번 찍을까? 나와 나와 봐 내가 가운데 설 거야 나와 나와 봐 내가 가운데 설 거야 캐논 광고 생각나는데 캐논 광고 생각나는데 아 이거 플래그인데 캐논 광고 플래그가 이런 식인데 캐논 광고 플래그가 이런 식인데 언제 나오는 거지 헤헤헤 헤헤헤헤 쟤네가 나올 생각이 없어 저거 봐 가만히 있잖아 오 여기서부터 알아챈다고? 우리도 해볼까? 하앗 아씨 거리가 저기까지 밖에 안되네 또 문 부셔야 돼 또 문 부셔야 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최대한 최대한 됐어 여기서 싸워 아니 먹어지지도 않아 미친 아니 쟤네들 왜 이렇게 센 거야 어 나온다 나온다 지금이야 앞에 있는 거 먹으려는 거지 저거 봐라 늦었다 늦었다 뺏길 수 없지 절대 뺏길 수 없지 절대 뺏길 수 없지 절대 뺏길 수 없지 이리 와 이러지 슬쩍 헛하 됐어 와 이러면 아 저거 만들어놓고 가야 되는데 아 나 이거 병사 별로 없는데 아니야 가자 얘들아 그냥 가자 가자 얘들아 여기야 빈집 노려서 들어가는게 맞아 그냥 수비부터 없애 수비부터 좀 없애봐 빨리 와 쟤들 오기 전에 쟤들 어디갔어? 아니 F 아니 미친 그냥 집을 버리고 야 저것들 봐라 가운데 깃발은 다 먹었어 지금 이러면은 가운데에서 야 이거 난리났네 나만 손해보는건데 이러면 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집에 경비병 둬야된다 이거 빨리가 빨리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쟤네들 왜이렇게 센거야 근데 쟤네들 돈도 없으면서 왜이렇게 센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야 이거 시간 얼마 안남았는데 이렇게 지는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 우리가 더 숨해본거 같은데 아 쟤네 와 안돼 졌다 야 졌어 어떡해? 졌어 이걸 줘? 아니 쟤네들이 오잖아요 이거 얘네들 잡고 저기 깃발 먹으러 가자 기분 그렇다 치고 이거 깃발 먹으러 가자 와 이걸 진다고? 내가? 이걸 진다고? 쟤네 A 또 올거 같은데 이 길 막혀있던가? 아씨 아 그럴 줄 알았어 A 또 올 줄 알았어 A 어디야 A 여기 아닌가? 아 저기다 저기다 아 나 미치겠네 에이 어디야? 야 나머지 다 여기 방어.. 방어해 어디서 오냐 2에서 오냐 아니 저거 그새 먹었네 집을 저거 그새 집을 먹어버렸어 아 미치겠네 간다 간다 저기 간다 저기 간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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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B 먹으러 간다 이러면 손해야 쟤네 쟤네 저 앞에서 싸우게 하면 손해야 쟤네 쫓아다이면서 뺏어야겠다 시간 단위로 쫓아다이면서 그냥 뺏어야겠다 그게 맞다 안 싸우면 된다 안 싸우면 된다 안 싸우면 된다 우리가 더 빨리 먹거든 이겼다 포인트로 이기긴 했는데 땅으로 지든 건 참을 수 없지 아 근데 정복을 못하고 지니까 좀 찜찜하네 진짜 딱 마지막 하나 해볼게 아 진짜 어렵다 난 쉬운줄 알았더니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것을 라스트 진짜 가만히 있으면 됐을 것을 어 이번에는 세력이 좀 많은데 B에 H만 먹어도 이득이겠다 가자 일단 최소한의 병력으로 아무데나 먹어야 돼 잠깐만요 하나씩 먹고 있어 먹고 이제 다들 어디를 가느냐의 선택인데 제발 너희들끼리 싸워주세요 아우야 잠깐만 우리가 그냥 일반 병사라 지긴 저 이거 우리가 일반 병사라서 짐 야 이거 어려울 것 같아 돈도 안 오르는데 큰일 났다 깃발을 하나 뺏겨서 돈이 안 오르는데 야 잠깐 다시 하자 아 어렵군 어렵군 어려워 아무도 안 가는 곳을 먼저 가는 게 맞는 거겠지 굳이 싸워가면서 하는 것보단 음 아 미 이리와 시간 벌어도 좋을 거 없으니까 20분 늘리고 야 보라색이 니네들 틈타서 야 보라색이 보라색이 가져가잖아 한 명 나가 이게 맞지 이리와 이리와 한 명이라도 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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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최대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두 개 지키면서 해야 돼 어딜 갈 수가 없다 공기를 만들고 최대한 아직 황병을 더 늘리자 아 핑크색 너무 많은데 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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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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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올려 공기 올려 그냥 이길 수 있으려나 이겼다 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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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에이치 아 아 250 이치 아 250 이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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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아 힘들어 아니 저거 바로 못가 바로 갈 수가 없어 쟤네 자리 떠났을 때 가져가야돼 아니 이겼어 안되는데 야 문을 열어야 우리 팀이 나올거 아니냐 아니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뭐야 뭐야 싸워 싸워 아니 이번에 또 에이치 뺏겨? 아이치 미치겠네 하 아니 문을 지들이 닫아버려 우리 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닫아버리니까 오오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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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다시 이렇게 주의 잠이 아이치 죽여도 돼 나 죽여도 돼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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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자 어휴 미치겠네 업그레이드를 못하겠다 업그레이드를 저것들 막아 못닿게 막아 우리가 이게 어차피 민원 눌리고 아 이거 군단병으로 언제 올리지 깃발 3개를 유지해서 계속 크는게 맞는거 같아요 그래야 좀 더 빨리 죽이고 그러니까 아 저 핑크색 또 가네 저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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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뺏는거 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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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이랑 싸웠으면 좋겠다 제발 아이씨 안싸우네 지금 보니까 핑크색이 센거 같애 어 어 지금이야 우리팀이 많지 않거든 응 공기올려 됐어 됐어 뭐야 또 누구야 또 핑크색이지 아이씨 이놈이 너무 많은데 아 일단 싸워봐 안돼 이놈이 너무 많아 쟤네들 이쪽으로 오면은 그때 싸워주자 싸워 싸워봐 우리가 이겨 무조건 이겨 어 쟤네도 군단병 있네 됐어 됐어 이제 뺏으러 가야돼 돈이 없어 돈이 돈이 안모여 그 사이에 다 뺏겼어 미치겠네 미치겠네 미쳐버리겠네 진짜 뭐 움직여야지 더 빨리 오르나 다들 저렇게 움직이는거지 앞에서 막 왔다갔다 하니까 더 빨리 오르는건가 돈을 모아서 싹 분단병으로 바꿔야되기 때문에 움직여 움직여 쟤들도 움직이니까 우리도 움직여 아 온다 온다 보라색 온다 보라색 온다 보라색 보라색 애들 온다 아니 인정 핑크색이 애들아 빨리 막아봐 애들아 거기서 막아봐 그렇지 막아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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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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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방팔방으로 날 잡으러 오다니 이제는 C를 공격하러 갈 차례가 왔어 C에 사람이 없거든 H를 뺏어가는구나 이럴때 게이트 올려 아 군기 죽었어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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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만 버텨 쟤 어차피 쟤 어차피 쟤 한명이야 아 H 가져갔어 여기 4명 지키게 하고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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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 털려 빨리와 빨리와 우리집 털린다 빨리와 저기 얼마 없단 말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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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라색 보라색 자식들 이었피 쟨 어차피 쟨 도망FS ever 얘들아 빨리와 얘들아 빨리와 빨리와 얘들아 멀어지게 해야 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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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됐다. 보라색 됐고 여기 먹고 야 B 어디야? H 먹고 가자. H를 먹고 B가 핑크색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 돈이 너무 많아 잠깐만 연기 리스폰 올리고 됐어. 싸워 이거 우리가 이겨. 무조건 이겨 그 다음에 저 가운데를 먹으로 가자 쥐가 어디야? 쥐는 가기가 좀 껄끄러우니까 아이씨 쥐는 가기가 좀 껄끄러우니까 줌은 가기가 좀 껄끄러우니까 에이치 뭐야 어디야 어디서 오냐 핑크색이지 제발 제발 빨리 그렇지 핑크색일 줄 알았다 우리 집으로 가겠지? 그럼 이렇게 뒤를 쫓아서 가면 돼 아니 B로 가네? 이 자식들 봐라? 아니 두개 다 공격이라고? 아니 이것들 봐라 쌍으로 이것들이 쌍으로 가운데 있는 깃발들을 어디가 C로 가나? 아 여기 공격하러 간다 좋아 두 명 몇 명이 나를 봐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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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이겼어 아 이거 애매하네 저거는 먹어도 뺏기고 먹어도 뺏기고 한 명이 나이 쥐를 어떻게 공략하지? 한 명만 없어도 되거든 알겠어 이건 내가 빨리 죽는게 맞는거 같아 빨리 죽고 인기 올리고 쟤네들도 몇명 없을테니까 어 이거 끌고 오네 그래 4명이 날 보면 너무 좋지 좋지 핑크색이 쟤네들 뺏으러 가네 핑크색이랑 파란색이랑 싸웠으면 좋겠다 계속 계속 싸웠으면 좋겠다 어 진짜 그러면 딱이거든요 어 잠깐만 이렇게 한바퀴 돌아서 40분이나 걸려 근데 싸운다 저기 저기 싸운다 저기 싸운다 아 근데 인원이 좀 모자르는데 풀 인원으로 모여야 되는데 와 쟤네 와 우리 손해봤어 나 싸워 어차피 집에 돌아가야 했어 어차피 돌아가야 했다 어차피 돌아가야 했다 안돼 왜 여기서 태어나는 거야 아니 왜 여기서 태어나는 거야 A에서 태어나야지 여기서 태어나면 안되지 큰일났네 됐어 수비를 수비를 한 3명 두면 되겠지 4명 수비 4명이면 되겠지 수비 4명이면 돼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핑크를 치러 가야 되는데 핑크를 공격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너무 많을 때 다 올려놔야 돼 파란색은 공격하러 딱히 나오는 것 같지 않은데 핑크색이 계속 나오네 지금 파란색은 강 건너 불구경이야 무조건 공격력 이거 먹고 가자 그냥 가자 이거 먹고 그냥 일단 문 두시러 가자 벌써 나왔어? 앞에 제일 센 녀석 죽였다 빨리 이리 와 수비랑 멀어질 때 싸워야 돼 쟤네들 돈 손해보게 자꾸 만들어야 돼서 계속 이대로 가야 돼 계속 무작정 들이박아야 돼 파란색 넌 나중에 보자 온다 온다 쟤들은 군기가 없어서 저기 그게 없네 뒷발든 친구를 안 아 죽었구나 돈이 없으니까 얼마 만들지도 못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녀석들을 좀 죽여보고 싶은데 쉽지 않네 확실한 건 파란색은 지금 공격을 안해 너무 많잖아 또 또 에이치 또 에이치 먹으러 왔지 아 무기 바꿔 무기 바꿔 진짜 강 건너 불구경이네 파란색 파란색이 나타나지도 않아 파란색을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너네 따라와 그렇지 따라와 어때 따라올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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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을 바깥으로 파란색을 바깥으로 불러내야 돼 파란색은 여기 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들 땅을 뺏기면 나올거야 파란색을 바깥으로 불러내야 돼 파란색을 바깥으로 불러내야 돼 아 이건 내가 죽으면 안 됐는데 애들아 점령할 수 있겠니? 그새 또 뺏었네 파란색 파란색은 욕심이 없는 애들이네 뭐야 졌어? 혼자 뛰어놀거봐 졌네 졌어 아직 무는 완성 못한 것 같은데 어 살았네? 죽었을 줄 알았더니 어 아니네 다 잡았네 다 잡았네 나이스 두 명 세워두고 두 명 잘 지켜 알았지? 두 명 아닌가? 아 한두구나 둘이서 지켜봐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둬야 돼 자 이제는 이제는 파란색 거를 뺏으러 다닙시다 쟤들 집 밖으로는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때? 어때? 바깥으로 나올 생각 없니 얘들아? 다 뺏길 텐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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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뺏었거든요 애들 분기가 낮을 거야 아마 잘 싸우질 않아가지고 좋았어 아 저거 하얀색으로 만들면 이기는데 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지 아니지 쟤 또 저기가? 야야야야 쟤 또 저기가? 눈 지겠는데? 눈 지겠다 이건 졌다 인원수가 너무 모자라 여기 어디냐 아니 그 단점이 내가 어디 있는지가 안 나와있어 외워야 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안 나와 온다 온다 못 먹어볼게 공격력이 매우 쎄거든 우리가 공격력이 매우 쎄거든 공격력이 매우 쎄거든 우리가 매우 쎄거든 아 안되는데 내가 뭐 어떻게 되나 이거? 아 진짜 이거는 좀 아니지 이번엔 이쪽에서 나왔네? 여기 한 명만 줄어도 될 것 같은데 따라 나와 돈이 너무 많다 쟤네들은 딱 저 영역 외에는 관심이 없어 근데 내가 이걸 40분 동안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것들 봐라 그러면 집을 가볼까? 어우 이제 아까 수비처럼 엄청 많은데? 야 수비만 몇 명이야 이거? 아니 이거 수비가 몇 명이야? 그래도 많이 죽였다 많이 죽이긴 했는데 그래도 쟤네들은 아직 돈이 많아서 그래도 저 친구들은 아직도 돈이 많아 얼마나 바싹 말려야 할까 수비를 다시 채웠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뭐야 수비 이동 그대로 채워놨네 이거 내가 호갈대로 그냥 끊고 오는 게 맞을 수 있잖아 이게 맞아 왜냐하면 이길 수 없어 이길 수가 없다 많이 죽여도 쟤네도 금방 만드는 애들이라 좀 바깥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F를 먹고 쟤네들 돈을 좀 뺄까? 그게 맞을 것 같아 쟤네 F 먹으면 자꾸 나오니까 쟤네가 돈이 없게 만들어야 되거든 아 여기서 기다렸다가 쟤네들 나오면은 죽이고 뺏고 나오면 죽이고 뺏고 이걸 좀 몇 번 반복해야 될 것 같아 여길 지켜 F를 지키면 돼 됐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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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먼저 해 선빵 필승이라잖아 먼저 때려 빨리 나와 그치 온다 좀만 더 앞으로 오 오 오 야야야야야 됐어 됐어 우린 계속 돌진이야 계속 들이박아야돼 계속 들이박아야돼 계속 들이박아야돼 계속 들이박아야돼 어 얘도 돈이 많아가지고 금방 만드는거 봐 문을 못 부셨어 문을 못 부셨어 문을 못 부시겠어 미치겠네 문을 부실 수가 없네 제발 전멸시키면 끝인데 제발 전멸시키면 끝인데 이걸 뺏어가시겠다 내가 죽으면 안 돼 쟤네도 어느정도 돈이 없으면 인원을 많이 못만들테니까 그래도 많네 아니야 수비인원들이 너무 많아 아홉명이야 수비가 저거 뚫을 수 있을까? 오 이겼는데 하지만 이겨봤자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되지? F 먹으러 간다 지금이다 안되겠다 지금이다 쟤네가 나갈때 가는게 맞는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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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와 수비가 너무 많아서 문만 부셔줘 문만 부셔줘 애들아 그래 문만 부셔줘 같은 상황의 반복이네 진짜 오 H 먹는다 쟤네 뭐야 쟤네 뭐하는 짓이야 그러면은 F를 먹으러 가야겠다 오 저것들 봐라 아니 저것들 봐라 시간 다 되니까 머리 쓰는거 봐 시간 다 되니까 머리 쓰네 그런가 봐 시간이 바뀌면은 패턴이 바뀌나봐 시간에 따라서 오 근데 쟤네 뚫기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정복을 못하게 만들었나봐 그냥 그렇게 만든거 아닐까 오 저것들 봐라 어찌 됐든 문 못 부시게 해 문 못 부시게 해 죽으면 불러내 죽으면 불러내 죽으면 불러내 아 쟤 시체구나 이것들 봐라 머리 쓰는거 봐 절대 안되지 절대 안되지 그렇지 에휴 야이씨 나 너무 잘 던지는거 아니야? 와 오케오케 쟤네 지금 돈이 없어서 막 어떻게든 하려고 어디로 갈거야 F 볼거야? F 오려고? F 오려는거 맞네 F 오려는거 맞네 그렇지 다 잡아 죽여 죽여 다 죽여 오케이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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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그냥 자 이건 그냥 죽어야돼 이건 죽어야돼 어쩔 수 없다 죽어야돼 이건 죽어야돼 인원이 너무 없어 인원이 너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4분 남았다 지겹다 지겨워 어디서 우리 땅을 어쨌든 내가 이겼어 근데 너무 재미없게 이기잖아 이러면 이건 너무 재미없게 이기는데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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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우리가 이겨 무조건 이겨 무조건 이겨 무조건 아 피곤하다 블루야 빨리 좀 포기해 그냥 못 이긴다고 여기가 이쪽이 아니잖아 뭐야 여기는 아 진짜 포기 좀 해라 지겹다 지겨워 왜 이렇게 포기를 몰라 글쎄 멀티로 하면 서린 있지 않을까 이거 우리가 우세하지 쟤네들도 2판 4판이다 하고 뛰쳐나오는 것 같은데 시간되서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갖다 부딪쳐 그냥 그러고 나오는 것 같은데 어차피 집에도 못 올 거 그러지 데미지 많이 아니 쟤네 돈 별로 안 많은 것 같은데 병사가 계속 나오네 이거 한번 싸워야 돼 그만 좀 싸우자 그만 좀 싸우자 그만 좀 싸우자 지겹다 지겨워 지겹다 지겨워 빨리 좀 그냥 포기하지 저 땅 하나를 굳이 지키겠다고 아 올라갈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는데 이제 아 발악을 하네 아니 저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을 부시는 것까진 할 수 있거든요 아니요 아우 아씨 은기야 은기 괜찮아? 야 얼마 안 남았는데 안 싸우면 안 돼? 그렇지 우리 얼마 안 남았으니까 평화협정 하자 가자! 아니 포인트가 두 배나 차이 나는데 도대체 왜 군기 3레벨이네 수비에 몰빵해가지고 이것들 싸우질 않아가지고 그나마 나랑 싸워서 그렇게 됐네 아니 수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군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 수비 때문에 못 들어가요 체력에 그런 것 때문에 아..잠깐만 3개 남았네 다음에 3개 이어서 하도록 하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lets 시원하게 카운 3개 15 19 20 20 20